이두, 다 보고 있었어? 보고 있었어. 교주라는 자,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응. 이두? 괜찮아? 괜찮은 것 같아. 당분간은 지켜보자. 나, 누가 내 어머니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. 언젠가 본 적이 있었던 걸까? 모든 게 희미해졌어. 깊은 꿈속을 너의 우주를 헤매야 할 것 같아. 조금 더 날 보살펴줘, 나타. 나 혼자서는 무서워. 괜찮아. 나, 영혼이 보살펴줄게. 잘자, 이두. 잘자, 나타. 너도, 나도. 영혼이 꿈꾸는 존재가 되자.